쫄려서. 게임기로 하는 운동이잖아요. 재밌겠다. 이렇게 하면 되는데. 저런 게 있어? 난 몰라. 얼마큼까지 이렇게 눌러라, 뛰어라 다 있어. 잘못하면 다시 하라고 그러고. 8,350? 나야 뭐 이런 건 다 식은 죽 먹기지 뭐. 알았어. 그럼 내기 해? 밥하기. 설거지하기. 좋아, 좋아. 아무거나 해. 비장하신대요. 아무거나 해? 딱 풀어. 아버님 지시겠는데? 이렇게 하는 건 언제 하는 거야? 풀었다가 이게 쫙 펴지면 그때 팍 눌러서 오른쪽, 왼쪽. 링컨을 푸셔야 된다니까요. 저거 승대역 승대겠는데요. 그러니까, 재미있겠다. 1350점 되겠습니다. 다른 일을 해야지. 초보자한테 이런 거 시키면 되나? 학한테 병에다가 줘야지 접시에 주면 되겠어? 다른 거 해 봐, 다른 거. 다른 거 해. 알았어. 오케이, 그러면 두더지 잡기를 하시겠습니까? 마음대로 해.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못하니까. 아니, 그걸 가면 없지. 오케이, 그럼 두더지 잡기로 갈게. 어우, 이건 뭐 완전 다 선수구만. 오늘 내가 바빠고 상 차려야 되겠네. 아이, 잘 쓰다. 9,100. 안 됐잖아. 불러. 내가 하던 것 중에 제일 못했잖아. 이게 누르면 돼. 슬슬슬슬.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. 죽여, 죽여. 아무렇게나 저렇게 하는 거야. 그러면 안 되는데. 나이스라는데 뭐 하고 있어. 이렇게 하고 맞추는 거구나. 공부해야지. 이기겠다고 저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운동이니까. 아, 잔소리 때문에 지금 못해. 이야. 7600. 9100도 안 됐잖아. 누가 9100이야? 내가 9100이었지, 지금. 쉽지 않아요, 이게. 밥 먹였습니다. 네, 밥 하세요. 나 놀고 있을게요. 잔소리 deserted liner. 아하하하하. cę cabeza 나눠서 쓰면.